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4일 오후 3시 4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송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구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사항으로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분석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9조 4,482억원이구요. 현재 시가는 13만 3,5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퍼수치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2019년 같은 경우에 2020년이 2019년 대비해서 적자전환을 했었구요.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했죠. 코로나 영향 때문에 크게 감소했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기대 매출이죠. 일단 1분기 실적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영업이익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크게 감소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자공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7일, 8일 이거는 이미 끝났네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LPGC 두 척이라고 하죠. 계약 금액은 1767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계속 송승장구하고 있어요. 거의 뭐 배를 쓸어 담듯이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목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그렇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간다면 그리고 ROE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부분도 크게 감소했는데 2021년에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크다고 치면 큰데 크지 않고 무엇보다 자본 유보율이 높죠. 5,000%가 있습니다. 5,000%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재무제표는 말도 할 거 없이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지배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중공업 지주가 일단은 30% 보유지분을 갖고 있고 아산사회복지대단이 2% 뭐 이런 식으로 대주주가 있죠. 그리고 지금 물량 자체도 시장의 풀린 물량이 4,5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량주치고 굉장히 무겁진 않아요. 삼성전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주식이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가가 무거우면은 일단은 잘 안 올라가요. 이슈가 있어도 잘 안 올라가요. 어떠한 뭐 엄청난 큰 이슈 아니고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조선의 100조 규모의 어떤 선박을 체결했대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올라갈 일이 없죠. 지분현황 보시면 44억 5,700만 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근데 한국조선의 양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르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거 12만 4,400원이죠. 12만 4,4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하락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2평선 다 들어오면서 주가가 고고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4,4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캔들 자체가 중립신호 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립신호 캔들은 추세 반전의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지지를 잘 해주고 간다면 삼각수렴을 좀 그려지면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로 일단 설정해드리면은 일단 정고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목표가 14만 6,000원으로 일단은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금융투자 쪽하고 보험사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고요. 연기금에서도 꾸준하게 이때 사실 많이 팔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외인하고 개인 물량도 굉장히 비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물량 위치는 12만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에 가장 물량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외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8만원에서 8만 5천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계 같은 경우는 9만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에 물량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밑에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수익률은 여러분이 하시면서 봐도 되고 일단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추천 종목 일단은 금요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소장님이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요. 거의 7시, 6시 이때부터 계속 무료 추천 관련해서 종목 브리핑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미국 증시 저희는 다우지스랑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커서 이거 증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우지스, 나스닥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와요. 9시 미래일세 벤처 투자 그리고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이제 1봉 차트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천매수가 10.9% 상승했다. 매수가 대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사에 좀 많이 물리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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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